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 22강 입니다 자 오늘 22강에서는 그 유명한 분사 구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분사 구문은요 간단합니다 예 접속사가 나오구요 그리고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고 컴마 다음에 주어 하고 동사 나오는 이 이제 복문이죠 복문 이 복문에서 이 종속절 부분이 있죠 그쵸 이 부사절 부분 요 부분에서 접속사 지우고 그리고 주어 같으면 지우고 동사를 ing로 바꾸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문형 자체가 이렇게 ing가 나오고 컴마 찍고 주어 동사 나오는 요 문형들을 살펴볼 겁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데 예전에 중학교 때 문법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펴보진 않을 거에요 그게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진짜 막 만들어 보는 거죠 막 분사 구문을 그리고 이렇게 ing로 나와 있는 이 문장은 다시 이렇게 거꾸로 되돌리는 거죠 그쵸 예 동사 다시 써주고 주어 다시 써주고 접속사는 뭐였을까 고민한 다음에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뭐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적어주고 그래서 이제 원래 문장으로 다시 만드는 거 그런 짓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분사 구문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 의미상의 주어를 찾으면 되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 기본 예문을 보면서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seeing me죠 나를 보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봅니까 누가 나를 봐요 그녀의 손수건이 봅니까 그녀가 봅니까 그녀가 보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 의미상의 주어에다가 마치 수식을 해주듯이 해석을 하세요 그냥 그래서 나를 보는 그녀는 흔들었다 그녀의 행커치프를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게 원래 어떤 의미인지가 생각된 접촉사가 무엇이었는지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서 그녀가 흔든 거죠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이유가 될 수도 있죠 또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양보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문맥이 만약 이런 문맥이라고 쳐 봐봐요 그녀와 나랑 나와 그녀는 사이가 너무 안좋아요 나와 그녀는 사이가 너무 안좋은데 그런데 그녀가 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손수건을 흔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양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 책에 보면은 seeing me she waved her handkerchief를 갖다가 이제 시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seeing me 라고 그렇게 보신 다음에 얘의 의미상의 주어가 쉬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죠 이 보는 주체가 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서 문맥에 따라서 이 생략된 접촉사가 무엇인지를 문맥에 따라서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독해 지문이나 원서를 읽을 때 이렇게 ing가 나오는 게 있으면 그냥 바로 분사고문을 갖다가 이 주어에다가 의미상의 주어에다가 바로 수식을 해줘서 해석을 합니다 자 밑에도 한번 볼까요 having no money with me에요 나와 함께 돈이 없죠 그러니까 나에게 돈이 없는 거죠 이걸 다 I에다가 수식을 해주는 거죠 돈이 없는 나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살 수가 없었죠 예 이때는 문맥상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예 또는 뭐 여러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문맥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turning to the left죠 예 왼쪽으로 돌 돌았을 때 너는 은행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돌았을 때도 되고 돌아 다면도 되겠죠 그렇죠 왼쪽으로 돌았기 때문에도 되지 않을까요 예 왼쪽으로 돌지라도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문맥에 따라서 그거는 우리가 문맥이 결정하는 거지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서는 완전히 이게 분사고문이 조건이었다 양보였다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없는 거죠 Admitting what you say인데 Admitting what you say 할 때 Admitting은 주로 양보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너가 말한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생각한다 너가 잘못됐다고 자 그리고 워킹 온 틱톡 그러니까 발끝으로 걷는 거죠 발끝으로 걸은 나는 접근했다 창문으로 그러니까 발끝으로 걸으면서 창문으로 접근하는 상황이 지금 동시 발생 상황이죠 이거를 뭐 분사고문의 동시 상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부대 상황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대 상황이라는 말이 참 저는 학창시절에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부대찌개도 아니고 부대 상황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부대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부대 상황에서 그 부대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요 그 기본이 되는 것에 덧붙여져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말이 좀 어렵죠 그 부대 상황이 뭡니까 도대체 동시 상황이라고 그냥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끝으로 걸으면서 내가 창문으로 접근해 가는 거죠 이 상황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동시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예문은 끝났고 이제 우리가 패턴 예문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에 들어가는 내가 발견했죠 그가 잠자고 있는 거 이건 뭘까요? 방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됐고 방으로 들어가면도 될 수 있겠죠 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도 되는 거예요 이거 문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독해 지문이나 또는 우리가 어떤 그런 회화를 통해서 원어민이 이러한 문장을 구사하는 걸 봤을 때 그냥 이 ing를 이렇게 주어에다가 수식해 주세요 의미상의 주어에다가 자 그리고 이 sad and where이죠 여기에는 이제 빙 정도가 생략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빙이 생략되면 빙 뒤에 있는 이 보호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분사고문의 일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냥 주어에다가 의미상의 주어 찾아갖고 수식해 주면 돼요 슬프고 지친 그는 천천히 집으로 갔다 됐습니까? 여기도 빙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도 A man of social instinct니까 사회적 본능을 가진 남자인 그는 그는 뭘 가지고 있어요? 많은 acquaintances 그 지인이죠 많은 지인들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사회적 본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분사고문은 이렇게 주어를 찾아서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수식을 해 주듯이 해석하면 아주 편합니다 자 그다음도 좀 볼게요 자 undid죠 여기도 앞에 빙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사고문의 형태는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ing가 오고 컴마담에 주어동사가 오는 게 있고 그리고 빙이 생략된 채로 빙이 생략된 채로 여기에 형용사 보호가 오거나 아니면 명사 보호가 오거나 아니면은 bpp 형태로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가 오거나 그리고 컴마담에 주어동사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 undid는 이제 부상 당한 거죠 부상 당한 브레이브 솔져 용감한 군인이 계속해서 싸웠다죠 부상 당했지만 용감한 군인이 계속해서 싸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나는 보냈습니다 그에게 뭘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냈죠? 그 다음엔 not having이에요 자 having time인데 시간을 갖지 않은 주체가 누구예요? 분사고문은 이렇게 두 개 뒤에 올 수도 있겠죠 이메일이 아니라 시간을 갖지 못한 주체는 i가 되겠죠 나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뭐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쵸? 어떤 시간? to go to tell him 그에게 말하러 갈 시간이 없어서 나는 보냈습니다 그에게 이메일을 되셨죠? 자 밑에도 coming tomorrow죠 내일이 오는 거죠 내일이 온다면 정도가 되겠습니까? 내일 온다면 내일 온다면 그쵸? 내일이 온다면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말 실수했어요 내일 온다면 누가? 그쵸? 너가 그쵸? 내일 오는 너는 will be able to see him 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쵸? 이것도 조건이 좀 이렇게 매끄럽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printed in haste에요 haste 하게 되면 뭡니까? 급하게죠 급하게 프린트 되어진 거죠 그쵸? 급하게 프린트 되어진 그 책은 뭘 가지고 있어요? 많은 미스 프린트를 가지고 있다 자 밝게 웃는 그녀는 held out 그쵸? 내밀었죠? 뭐를요? 그녀의 손을 자 정리하면 ing로 시작하거나 그리고 pp도 되겠죠 pp로 시작하거나 또는 형용사 보호가 오거나 명사가 오거나 그쵸? 예 요런 것들 다음에 컴마 다음에 주어동사 있으면 이 주어가 얘의 의미상의 주어이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수식하듯이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문맥에 따라서 이게 시간인지 이유인지 양보인지 조건인지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ing를 보고서 아 이게 양보인지 이유인지 그거를 처음부터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양보 이유 조건 그쵸? 이런 것들 중에 무엇인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being very tired죠 이 being은 생각 가능하죠 매우 지친 그는 그쵸? 예 누웠죠 뭐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at an early hour 좀 이른 시기에 그쵸? 예 자 문맥을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매우 지쳤기 때문에가 되겠죠 이렇게 나중에 나중에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being very tired 어 분사고문이네 이게 시간일까 조건일까 양보일까 이유일까 이런 걸 처음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우리는 ing로 시작하니까 그냥 의미상의 주어를 수식하듯이 해석을 하는 거죠 매우 지친 그는 누웠다 그쵸? 쉬기 위해서 좀 이른 시간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지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a little before midnight 미드나잇은 자정이죠 자정 자정이 되기 좀 전이죠 자정이 되기 3시간 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three hours 그쵸? before midnight이 됩니다 그쵸? 이게 3시간 전이에요 자정이 되기 3시간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a little before midnight 자정이 되기 조금 전에 he was loud 그는 깨움을 당한 거죠 BPP니까 뭐로부터? 잠으로부터 누구 뭐에 의해서? by a sound of loud whipping 아주 시끄러운 울음소리에 의해서죠 그쵸? in the next room next room은 뭐예요? 다음 방이죠? 다음 방이 뭐예요? 그러니까 옆방을 얘기하는 거죠 옆방 옆방에서 들려오는 그 시끄러운 울음소리에 의해서 잠으로부터 깨움을 당한 거죠 자 2번 부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heedful lighter 바로 주의 깊은 그 글 쓰는 사람이죠 이 사람조차도 이 분이 나오면 뭐뭐조차도죠 on occasion 때때로 썼습니다 뭘 썼습니까? so 되시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 비문법적으로 on grammatically 너무 비문법적으로 써서 스쿨 마스터는 컴마컴마는 괄호 묶어줘야 됩니다 영화에서 이따 해석할게요 이 스쿨 마스터는 would be justly indignant 인디그런트는 아주 화를 엄청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화를 엄청 낼 것이다 해요 그쵸? 예 그런데 이 컴마컴마 안에 지금 이렇게 또 분사검이 들어가 있죠 자 파인딩 찾는 거죠 그러한 어떤 실수들을 어디에서 바로 그 학교 소년의 에세이에서 그러한 실수들을 찾아 그러니까 찾아서라 서도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가정법 조동사가 있잖아요 would가 그래서 여기에는 찾는 다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찾는 다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파인딩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있는 스쿨 마스터니까 이것이 이제 그 조건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스쿨 마스터 그 사람이 누군데요 실수를 찾는 거죠 찾는 사람이죠 어디에서 그 스쿨보이 에세이에서 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정당하게 화를 낼 거라는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예 요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is easy to admire the beauties of the universe 그리고 and to live in a world of thought and imagination 인데 자 쉽대요 그쵸 이때 it은 또 가져와줘 admire 감탄하는 거죠 뭐를요 아름다움을 그쵸 뭐에 of the universe 우주에 그쵸 세상에 그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것이 쉽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쉽대요 그쵸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세상 생각과 상상력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쉽다는 거죠 자 그러나 to try to escape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쵸 이러한 방식으로 어디로부터 탈출해요 바로 unhappiness 불행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탈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자 컴마 컴마는 또 괄호 묶게 됩니다 그쵸 투부정사 주어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동사가 is죠 자 또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용기의 표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caring caring little what happens to them 바로 그들에게 뭐가 발생했는지 상관해요 안해요 상관하지 않으면서 그쵸 다시 해석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부터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쵸 즉 뭐 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뭐가 발생했는지를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쵸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용기의 표식이 아니다 자 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는 결혼했죠 일찍 결혼했죠 그리고 행복했죠 뭐 때문에 행복했어요 이때 투부정사는 감정의 원인으로서의 투부정사죠 발견해서 행복한 거예요 그쵸 인 마이 와이프죠 내 와이프 안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파인드의 목적어는 뒤에 나오죠 어 디스포지션 디스포지션이 뭐예요 기질 성향 이런 뜻이 있죠 기질 그쵸 성향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기질 어떤 기질과 성향이에요 뒤에 이제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not uncongenial 그러니까 uncongenial 하게 되면은 아 이게 이제 그 같지 않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 자신의 뒤에 생각된 게 뭐예요 디스포지션이죠 나의 나의 성향과 같지 않은 것이 아닌 그러한 한 성향을 나의 와이프 안에서 발견해서 행복했대요 일찍 결혼했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분사고문이 오는 거죠 자 observing은 관찰하는 거죠 뭘 관찰해요 나의 이 partiality 편해죠 편해 그쵸 어떤 것에 대한 편해요 domestic은 집에서 기르는 집에서 가정의 이런 뜻이죠 가정의 애완동물에 대한 나의 편해를 관찰한 그녀는 그쵸 lost no opportunity of ing 인데 요건 표현입니다 lose no opportunity 그리고 of ing 하게 되면 요 이 뜻이 뭐냐면 뭐뭐 할 기회를 놓치지 않다 요 놓치지 않다 그러니까 그녀는 어떻습니까 뭐 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procuring procuring 어렵게 구하는 거죠 어렵게 구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뭐를 어렵게 구합니까 those of the most agreeable kind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러한 종류의 것들이죠 이 것들은 뭐에요 바로 이 뭡니까 이 애완동물이죠 그렇죠 이것을 얻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에요 다시 해석 다시 해석하면 관찰하는 거죠 나의 편애 즉 이 가정의 애완동물에 대한 나의 편애를 관찰한 그녀는 그렇죠 그녀는 뭐 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얻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뭐를 얻을 기회에요 가장 마음에 드는 종이죠 종 종의 그러한 애완동물들이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얻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All that year 그 해 내내 그 해 내내 그 동물들이 일했는데 노회처럼 일했죠 그러나 그 이 동물들은 were happy 행복했어요 그들의 일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은 이 grudgy 하게 되면 이게 뭔가를 아까워하다 주기를 꺼리다 해요 그런데 노가 들어갔으니까 아까워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노력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컴마 다음에 물론 여기 ing는 없지만 이것도 이제 빙이 생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면서 대리아의 내용을 잘 알면서 즉 모든 것이 어떤 모든 것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이 뭐를 위한 것이었다 바로 이익을 위한 거죠 그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면서 어떤 노력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 스스로 그리고 또 누구예요 바로 오브 데일 카인드죠 바로 그들 그들 종의 그들의 종들이죠 그들 종과 그들 종의 그런 동물들이죠 바로 그들 스스로와 그들과 같은 종류의 동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 같은 종류의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의 후이야가 꾸며지죠 우드 컴 애프트 댐 그들 이후에 오게 되는 그러니까 그들 그 동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오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후손이나 후손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한 그들의 종과 같은 그러한 동물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죠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이 자 뭐가 아니라 and not for a pack of 아이들 a pack of 는 뭐예요 어떤 한 꾸러미죠 어떤 꾸러미예요 게으르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thieb의 ing가 붙은 거잖아요 훔치는 거죠 게으르고 훔치는 인간이죠 게으르고 훔치는 인간 한 꾸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와 그리고 그들 이후에 오게 될 그들과 같은 종의 이 동물들 얘네들을 위해서 그들이 했던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잘 인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어떤 노력이나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22번 22번 분사 부분은 5번까지 밖에 없네요 6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